안녕하십니까? 저는 네덜바드 담아입니다. 제 고향은 까르마녀입니다. 제 가족은 모두 다섯 명 있습니다. 제 가족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3년 전에 의국에 갔습니다. 나라는 누베입니다. 누베 날씨가 아주 덥기 때문에 일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. 저는 누베에 있는 일을 일한 후에 네빨리 돌아왔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 일하러 가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에는 다른 나라보다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국말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